1. 드라마 나쁜 녀석들의 오구탁반장과 사냥개들이라면 신세계의 골드문 조직연합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까요? 나쁜 녀석들은 천재 사이코와 무포, 살인천부업자를 데리고 오구탁반장은 악질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비밀조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검거하기도 하지만 전문 킬러 정태수와 조폭, 박웅철을 앞서워 조직이던 살인마도 일망타진의 벌임을 저력을 갖추었습니다. 신세계는 제1파, 북대문파, 재범파가 골드문으로 합쳐져 전라도와 경상도 그리고 서울까지 세력을 가진 거대 조폭으로 거대 조직답게 조직원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정창호들한테 이중구 같은 보스들의 숫자가 또 수준급이고 경찰 출신의 이자성도 있는데 만약에 나쁜 녀석들의 오구탁반장과 사냥개들이라면 신세계의 골드문 조직연합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까요? 씹어먹으러들 가자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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